이것은 안 담아볼 수가 없다 얘는 안 담아볼 수가 없다 창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이렇게 끝까지 창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창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전부 가운데 있는 이 줄에는 창들만 이렇게 있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철화 한번 보세요 이야 굉장히 하죠 대품 창들 대품 철화들 음~~ 이야 이렇게 묵은 선물 대단하다 큰 얼굴을 가진 아이 밑에 자고 달려온거 한번 보세요 이야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진 아이 밑에 자고 달려온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아 아 아 아 아 말이 필요 없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 아 이처로 한번 보세요 따길딱을 따글 따글 목격 있는 이처로 한번 보세요 아라 음 예 얼마나 먹었을까요 으아 밑에 자고도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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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의 하나같이 아이들이 기가 묵힙니다. 스타보수금 이랍니다. 스타보수금 자국이 하나 이렇게 멋지게 쑤욱 나왔네 기가 막힌다 다른 말이 할게 없어 기가 막힌다 말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 스타보수금 자국이 Amazing 목대가 완전히 바닥에 부담스라. 목대 구경 한번 해 보세요. 저렇게 내려가 가있다. 세상에 오늘은 바람도 산들 산들 불면서 너무나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바깥에는 아저씨들이 농원을 손질하고 있네 무슨 공사를 하는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농원들 정말 여러군데를 봤지만 이렇게 대단하게 묵은 창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을 보셨나요? 아마 정말 보기 힘든 농원이랍니다 쇠도 한번 보세요 자국이 진짜 몇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개의 생얼이 넷 여섯 일곱개의 생얼은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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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가 지이플라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뭐를 담아요? 안흔들리고 가려고 정말 섹시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래도 흔들리네 예 한번 보세요 철아가 쌩얼을 이렇게 큰 쌩얼 이렇게 큰 쌩얼을 하고 있는 철아 저는 다른 얘기가 할 수가 없어 야~~ 밖에 할 수가 없어 오래간만 한 줌 다음에는 황신이의 오페라 여기 붙어 있는 자구들 네, 지나가세요. 이리야 한번 볼까요? 덕이 옭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마나 먹었을까요?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런 작품들이 너무나 많아서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 불어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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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